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초록팀이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시장님 팀이거든요. 시장님 게임이.. 시장님 게임이라니.. 시장님 팀이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캐치마인드입니다. 캐치마인드 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역시 팀전이고요. 한 명이 실판에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두 명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맞추는 거예요. 두 명이 이렇게 해서 열 문제를 할 건데 누가 더 열 문제를 빨리 맞히냐를. 아우 개발이구나. 정해주기로 하자. 상대 팀이 그리는 사람을. 차라리 해찬이가 제일 나은 거 같아. 난 차라리 차라리. 해찬이가 위험한 게 다리가 6개야. 해찬이, 해찬이 형 할 때가 다리야? 해찬이 형 할 때가 다리야? 우리는.. 철러 가자. 추구하고 싶은데. 우리 팀에 구멍이 있네. 아 하고 싶어? 어. 자 그럼 저희는 철러를. 오케이. 그럼 저희 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뒤에 보시는 순간 바로 퇴장하십니다. 제안 시간 하시는 순간 바로 출발합니다.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시작. 음표. 진짜 못했네. 캐롤. 딩동댕. 자 다음 문제 나갈게요. 오케이. 내가 그렇게 크게 들으면은. 눈. 세븐셋. 어 근영화. 다음 문제. 패스 없어요? 해찬이? 패스 없다니까. 패스. 아니요. 패스 두 개 있어. 우와. 와우. 산타 방지. 산타 방지. 와우. 저건 뭐야. 아. 내 몸 난쟁이. 오징어인데 오징어? 어? 갑 오징어? 생일. 생일 케이크.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사람 얼굴이. 저기. 뱀 뱀 뱀 뱀 뱀 뱀.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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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핫도그. 저게 뭐야. 핫도그. 장어. 장어. 민물 장어. 잠깐만. 이거 어려울텐데. 사장. 사장. 이게 뭐야.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동물원. 동물원. 동물의 왕복. 동물의 왕복. 동물의 왕복. 동물의 왕복. 빨리 빨리 빨리. 응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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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니. 시즈니. 와우. 제대왕 뭐야. 티까지 써준다. 폭탄 폭탄. 뿜뿜뿜. 와우. 잘한다. 졸라면.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뭐해? 그 뭐야 그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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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롱 노래 봐. 마이크 마이크. 무대 무대 무대. 뭐. 패스. 관객. 글씨야. 지금 몇 문제 맞으셨죠? 형님 나 잘했다. 형님 잘 맞췄다. 만약에 내가 이 단어 부르면 하나하나씩 그릴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사각형. 마크형. 아이스크림. 에이스크림. 사람 어디지? 에이스크림. 에이스크림. 정답. 자글소. 왕관. 물고기. 생선. 니모를 찾아서. 고등어구이. 니모를 찾아서. 노리방 노리방. 포켓볼. 지시티비. 소라계. 포켓볼. 블루투스. 이어폰. 글씨는 적으면 안 되겠네. 야야야야. 지워 지워 지워. 패스 패스 패스. 사자 사자. 화살표. 신호등. 이건 진짜. 자갈소. 자갈소. 공 세계랑 자갈소 세계. 이게 뭐야. 다음 세일이. 다음 세일이.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그려. 근데 이거 좀 어렵다. 붕어빵. 아이스크림. 벌집 벌집. 한 번 더 비워줘. 상하이. 자 한 번 비워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똑같아.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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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슈. 마이크. 오케이.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갑자기 또 쫄라면 또 그래? 에이스트림. 해찬. 제노. 재민. 지성. 런진. 천러. 마크. 뭐야. 파타로그시. 야야야야. 글자 글자 글자. 재민이 형. 복음을 줘. 정말. 돌고래. 돌고래. 천러. 멸치. 전어. 가해전아. 성화. 다랑어. 참치. 광어. 진짜 말도 안 듣는 걸 있었어요. 냥. 대방어. 재민이 형. 뭐야 이거 진짜. 사람이. 야 선아 쫄라메 아니겠지? 내가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그려? 쫄라메. 야 그럼 내가 해볼까? 일단 나 진짜 뭔지 뭐 알고 싶어. 자 나도 쫄라메을 그릴 거야. 아 알겠어요. 뭐야 저건. 마지막 첫사랑. 찹쌀떡. 야 뭐야 너.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마지막 첫사랑이야? 당연히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완벽한 파란팀의 승리가. 아 좋아. 유후. 신규. 신규 우리 한 점 도와줬어. 와 나 진짜 높다네. 끝까지 넣으세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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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이렇게 하면 한 명 더. 이렇게 하면 두 명 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게임 하면 될 것 같아. 연주 게임 1. 1. 3. 4. 5. 그럼 이제 우리 둘이 빠진다 이제. 어 그래. 연주 게임 1. 2. 3. 2.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탈락의 기준이 있네. 수박 게임 하자 그러면. 어. 쏘리 형. 쏘리 형 갈까? 그냥 뭐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 제가 또 중국에서 갖고 온 게임이 있습니다. 갖고 왔죠. 물론 뭐 세계 각자분들이 또 재밌게 하시는 게임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갖고 왔거든요. 자 이름하여 수박 게임이라고. 수박. 마크 형이 있어요. 수박. 이렇게 눈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바로 옆에 사람이 얘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머리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얘를 점프해서 천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러가 이어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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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은 재민이 점프에서 지성이야. 그럼 바로 얘가 또 해야 돼. 공공체육방이 될 것 같아. 이걸 섞어야 돼. 뭘 섞어야 돼. 자 오케이 시작해보자. 나부터 할게 나부터.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근데 왜 이런 것도 돼? 안 돼 안 돼. 그냥 하나만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 형. 형이 형! 나도 괜찮아지. 뭐야. 아니 뭐가 지나갔어? 개구리 한 마리 지나갔어. 뭔데 뭔데? 야 2 대 2다. 너지. 뭐야 나야? 야 너야? 나 제자리인 줄 알았어, 저런 거 안 보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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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저런 거 안 보고 있어. 나부터, 나부터? 제자리아, 왜 널을 할 수 있어, 제자리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할 수 없어. 근데 이거 아마 보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 이거 서리만 하는 거 어때? 멋있고 섹시하게? 아, 멋있고 섹시하게 괜찮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니까. 초코라떼 느낌? 초코라떼 느낌이야? 뭔 느낌이야? 이것도 섞어서 해야 돼. 자, 그러면 마지막 점수를 가르기 위해서 서리만을. 하세요. 에어. 초코라떼 느낌이야. 그건 뭔 느낌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상상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가나에어. 브레이크잖아, 그거. 가나에어. 2, 3, 6, 7, 8. 5, 6, 7, 8. 9, 17. 하아, 11. 야 이거는 초콜라트가 아니라. 하아 11. 왜? 하아 11. 하아 11. 왜 이러니까 브랜드리림 말이야? 왜?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니야. 뭔가도 맞는데. 섞인 거야. 강아이! 그래, 그거였어. 25, 26. 17, 18, 19. 오 예, 슬슬 옵나? 자, 이제 심장이 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21, 22. 크리스마스. 산타하라고 적었을 때. 산타하라고 해서 지금. 23. 24, 25.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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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26. 굴뚝에 들어가서. 호흡기가 안 좋은 거지. 27. 의미 없어. 열심히 생각해서도 고생하고. 재난이 끝내자. 이걸 전혁이 센스에 맡길게. 28. 29. 과연. 기대 좀 하겠지. 30. 그렇지. 자, 벌칙은 무엇인가요? 30. 벌칙 셋이서 애교댄스. 자, 우리 심서연이 앞에 앉아서. 아, 진짜. 자, 제일 늦게 일어난 사람이 최후의 1인. 응, 취소. 아빠! 아빠! 5, 6, 7, 8.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왜 너네 둘이 안 돼? 아니, 빨리. 빨리 안 해. 일어서서. 일어서서. 어디 일어서서 하거라. 한 명씩. 5, 6, 7, 8.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야, 뱉지 안 해. 야, 야, 야. 아니. 뭐라 해? 너네 귀여울 때까지 안 해. 빨리 제대로 하라고. 앉아. 심서연 다 싹 다 앉아. 야, 천러야 한 명씩 붙어. 아니, 한 명씩 붙어서 뭐하는데? 한 명씩 붙어서 내가 귀여운 짓 해줄게. 오케이, 패찬이 내가 담당할 테니까. 근데 왜 시즈니가 안 보이냐? 한 명 한 명씩, 한 명 한 명.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이 앞에 앉을게. 5, 6, 7, 8. 난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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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 이거야, 이거야. 난이, 난이, 난이. 이거 잘하자.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대빈이 통과해. 너 통과라고! 둘 남았어. 5, 6, 7, 8.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빨리 하라고, 빨리 모아. 빨리 하라고, 빨리 모아. 빨리 하라고, 빨리 모아. 오, 이거야.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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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성이 오류. 아, 잠깐 드리면 오류. 괜찮아요, 진짜. 아, 일단 보류. 오류. 오류. 5, 6, 7, 8. 징글벨. 됐어? 야, 야,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제대로 해. 할 수 없어. 열심히 해도. 어, 귀여워, 전라 통과. 왜? 네. 불만 있네? 스킨십을 해야 해. 아, 스킨십이야. 뽀뽀를 하란 말이야. 아, 진짜. 아, 못 이겨. 나 어떻게 이겨. 진짜 진심으로.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천라가 더 귀여웠어. 아니, 어떡해 제가 더 귀여운 걸. 안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DREAM의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미니 드림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에에에에에. 아, 뭐 진짜. 진짜 이겨. 머리 아파. 결론은 저희 파란 팀이 승리를 하였고요. 잘했어요. 네,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드림스마스! 안녕